착용자는 공포와 정신 지배 같은 정신 이상 상태에서 면역이 된다 어... 조끼? 어 그래 조끼도 있구요 연막 수류탄 방어력, 유닛의 방어력을 높여준다 이거 한번 씁시다 자 그리고 진호, 진호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어 총이 몇개야 총 진짜 장난 아니다 수류탄 두개나 들고 다녀 야, 저거야 그거야 완전 완전 람보처럼 가 람보처럼 가고 그래 메디킷 하나 챙기고 와 여기 람보가 두명이나 되네 그리고 오케이 신병 신병은 딱히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다 도우글라스 어 편집 신병은 저는 버려요 신병은 그냥 수류탄 들고 뛰어 아니야 그래 어 신병은 뛰어 간다 신병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고기 방패로 쓰고 나머지 애들을 최대한 살려서 오겠습니다 가자 아 운구님 고맙습니다 읽어볼게요 아 꿈달소님 써주셨네 고맙습니다 자 목표는 모든 적군 처치하고 전송기를 확보해 오후하면 된다라는 거구나 오케이 꿈달소님 꿈달소님 운구님은 자유롭게 말하실게요 어 두 분 뭐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더라고 이게 서브를 안 깨면 아바타 프로젝트가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서브를 깨면서 아바타 프로젝트를 계속 내리더라구요 그래서 메인을 하려면 이제 서브가 필요한거죠 자 데이터 감청기를 보호하고 모든 적군은 처치해라 거리가 좀 있네요 조금씩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게릴라 전술학교도 지으라고 싫어 게릴라 전술학교는 병사를 내가 정하는 거잖아 병사의 미래를 그러면 재미가 없어 뽑기처럼 딱 돼야죠 자 함군 함군형은 좀 무시무시하니까 어 여기까지 가 전진 여길 가자 어 바로 있잖아 옥상에 있네 자 이거는 이건 여기서 경계 경계를 하고 여기 옥상에도 있을 수도 있어 여긴 없어 여긴 없고 자 보자 한 번에 올라와 누나 가자 크얼누나 가자 전술학교를 전술학교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전술학교를 지으면 포인트가 다 올라가나요? 매니저의 충원이야? 그 정도야? 전술학교를 무조건 지어야 돼? 아 나오는대로 하는게 재밌던데 하나 비만 진호 진호 가자 일로가서 경계하고 일로가서 경계하고 자맥으로 옥접할 수 있는게 없어요 지금은 전술학교를 지어야 된다 살짝 뭔가 뭔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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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없어요 아 참고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아까 영상을 중간에 잘라서요 내 사랑 우아쿠시라는 캐릭터는 특성에서 잠행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한번 잠행작전 한번 써보고 싶어서요 내 사랑 우아쿠스는 지금 현재 자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언제 또 뒤로 넘어갔나봐 얘네들 개같은 것들 바쁜넘들 조금 앞으로 가죠 조금 앞으로 간 다음에 경계하고 시야가 안 들어오네요 아깝다 여기서 경계하고 자 어 뭐야 와 야 벌써 어택이 들어간단 말이야 저거를 저거 보호해야 되거든요 저걸 지금 보호를 해야 되고 한번 감으로 사거리 간다네 걸어가자 걸어가자 어쩔 수 없어 걸어가 천천히 걸어가 그래도 아직 체력이 많은 것 같으니까 어느정도 어느정도 천천히 걸어갑시다 데이터 감청기가 데이터 감청기가 생각보다 약하진 않은 것 같아 체력파가 꽤 많았거든요 아 여기 있구나 신병은 고기방패로 씁니다 신병은 응단 고기방패로 됐어 이건 이건 걸렸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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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쏘이스 어 뭐야 아 하긴 누가 시작을 해주긴 해주긴 해야 돼 그쵸 여기서 한 방 크게 가자 가자 함군 갓 함군 그렇지 이러면 얘네들 정신없게 움직인다 이제 움직인다 이제 경계에 다 걸려 죽습니다 이제 보시죠 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럴 때 어 시야가 안됐나? 다음 턴에 하려나? 경계를? 그럴 것 같다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발동하나보다 경계? 경계 켜놨는데 경계가 왜 풀려있지?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경계가 안되있어 이런 이런 어이없는 이런 어이없는 이런 어이없는 경계를 받는 아 차라리 경계하지 말고 갖다 죽여버릴걸 아 이런 어이없는 괜찮아요 혹시 게임을 하드코어로 해야지 재미있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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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괜찮아 괜찮아 나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친 급 나빠졌어 미친 응답 나빠졌어 어떻게 하지 아 스나를 한번 맞춰줘야 되는데 위치는 정말 좋거든요 그러나 빗나갑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 파니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 자 파니 이거 와 미치겠다 야 야 야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냐 야 어 그렇지 나이스 그래 야 이거 말이 안되지 진짜 우리도 빗나가야돼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야 얘는 얘가 문제네 야 이거 얘 근접이다 이거 이건 맞겠다 어 이건 어쩔수없어 진짜 경계를 여보 여보세요 뭐야 죽었어 안죽었을텐데 어어 아 그것도 빗나가면 어떡하냐 아 그냥 눕기만 했을텐데 어 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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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뭐야 안죽었지 크롤 누나 함군 야 죽은거 아니잖아 그치 어 체력 체력 남아있네 체력 3개 남아있고 오케이 오케이 아 나 한방에 누워버렸어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면 진짜 힘든데 70% 상대가 지금 경기되어있는지부터 보고 경기되어있는 애 없어요 경기되어있는 애 없어 경기되어있는 애 없어 아 얘는 아예 안된다 얘는 아예 컨트롤이 안돼 이리로 이리로 오고 이리로 오고 아 무기발작 말도 안돼 와... 와 진짜 경계 아 욕 나와 와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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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치가 조금 맞추기 어려울 거란 말이지 그렇지 경계됐어 자 한마디는 마무리 하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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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클 누나가 어 한 번 아 아니다 두 번 아니다 세 번만 딱 피해주면 돼 누나 클 누나일 수 있지 세 번만 피하면 돼 누나 자 일단 첫 번째야 어 이거 누나가 아닌 것 같아 목표가 뭐죠? 봐야 돼요 살아나나? 살릴 수도 있어 그러네 어 일단 누나 두 번만 피하면 돼 이렇게 되면 두 번만 피하면 되거든 그치 일단 누나 이거 피해야 돼 저장 저장 저장합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땐 크롤 누나를 위해서 모두 다 지금 희생해야 돼 뭐야 왜 이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시간 지나면 저기 풀리겠지 어 그래 얘를 얘를 죽여버려야지 얘를 잠깐만 가만있어 야 이건 어쩔 수 없어 둘 다 고기방패해 이건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쐈을 때 몇 퍼센트인지 보자 이건 아 얘가 왜 49%야 정면인데 함군보다 못하네 어우 잘못하면 쏜다 무섭다 색토이드 50% 믿어보자 가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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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 하아 그래 야 우리에겐 아직 수류탄이 남아있어 그냥 얘를 그냥 수류탄으로 죽일 걸 그랬다 야 어어 됐어 이러면 이제 정신지맨 풀려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해두고 여기서 다시 경계해준다 얘네들이 안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움직일 것 같애 왠지 느낌이 움직일 것 같애 움직일 것 같애 얘네들이 어 아 왜 함군을 여기 앞에 있는데 먹잇감 얘를 죽이세요 얘 신병이라고요 그렇지 나이스 함군 역시 다음팟에 또 또 저기 나이 꽤 많으시죠 오 아 여기서 여기서 곤란스러워지네 괜찮은게 나쁘지 않아 이거 나쁘지 않아 그렇지 여기 왠지 움직일 것 같애 요 자 엉덩이 대야돼 이거는 엉덩이를 강하게 때려야돼 진짜 어휴 야 미치겠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피하면 진린데 와 어허 어허 힘들어요 총알이 없잖아 여기서 57% 맞아야돼 아냐 그래도 안된다 야 이건 진짜 힘든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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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아냐 가능해 가능해 할수있어 가능해 할수있어 가능해 가능해 할수있어 할수있어 가능해 야 목표물의 체력과 상관없이 목표물의 체력과 상관없이 즉시 사살할 확률을 약간 높여준다 어 이거 괜찮은데 이런것도 있나요 리피터 이거 확률 저거 아니야 암살 확률 개좋은겁니까 저거 개좋은겁니까 저거 진린거 진립니까 진리각이야 오케이 좋았어 내가 살아야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 리피터 개좋은거야 리피터가 완전 확률기임 끝판왕이라고요 리피터가 그래 도박씨 도박가는거야 이씨 70%다 여기서 맞춰줘야돼 여기서 맞춰줘야돼 여기서 이거 무조건 맞춰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살수있어 다같이 살수있는기는 이것뿐이야 다같이 살수있는기는 이것뿐이야 여기서 함군형이 와줘 여기서 함군형이 와주고 여기서 함군형이 와주고 여기서 함군형이 와주고 이거 함군 무조건 맞춰야된다 18? 저장 저장 한번 해